안녕하세요. 가수 이수환입니다. 제 네번째 싱글앨범 가을바람을 이유로 다섯번째 싱글앨범 모든 헤어짐에게라는 곡을 들고 왔습니다. 이 곡은 작곡가 크림베리라는 친구와 함께 처음으로 작업을 해보았는데요. 어쿠스틱하게 한 곡을 했고 겨울이지만 따뜻한 느낌을 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. 이 곡은 제목처럼 어떠한 헤어짐이든지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좀 위안을 주고자 많이 노력을 해서 불렀습니다. 작업하는 데 너무 즐겁게 잘했고요. 그만큼 여러분들께 느낌을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앞으로 많이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. 나 혼자 이별해 감사합니다.